다음 날 아침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구원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의 삼골 마을대 마을마다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교회와 수도원들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 로리의 아흐탈라 수도원 높게 쌓인 입구의 성벽에서 수도원이 요새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벽 위, 동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를 반긴다 아흐탈라 수도원은 비잔틴 양식과 전통 고유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높은 구원의 오지 마을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흐탈라 수도원 단조로운 외경과는 달리 내부의 벽면과 천장에 화려한 프레스코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흐탈라 controle 아흐탈라 스토어드의 아흐탈라 아르메니아 종교의 역사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